L.S.A.S.M.A. 오빠 영화 진짜 재밌다. 나 아직도 배 아프게 웃겨. 오빠도 진짜 재밌었지. 장난 아니야 주인공. 나 안 그래도 요즘에 우울했었거든. 그냥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.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해줄게. 오빠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봤어. 고마워. 우리 집에 가자. 오빠 나 손 잡아줘. 응 오빠 손 따뜻해. 응? 근데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. 내가 사준 핸드로션 잘 바르고 있어? 응. 요즘에 날씨가 건조해져서 손이 자주 트니까 잘 바르란 말이야. 칼칠칼칠하잖아. 벌써 집에 다 왔다. 나 바래다 줘서 고마워. 집에 가서 뭐 할 거야? 또 게임할 거지? 나랑 통화 안 하고 게임할 거지? 그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? 치. 나보다 더 재밌어? 다음에 나랑 같이 해. 혼자 밤새지 말고. 응. 조심해서 가고. 도착하면 전화해. 응. 잘 가. 오빠 잠깐만. 조금만 더 있다가. 오빠랑 헤어지기 싫다. 이렇게 조금만.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. 미안. 많이 늦었는데. 조금만 손 더 잡고 있다가 오빠 보내줄게. 오빠 손 정말 따뜻하다. 오빠 있잖아. 라면 먹고 갈래? 아니 뭐 싫으면 다음에 열렸습니다. 내가 문을 너무 빨리 열었지. 아니 너무 떨려서. 오빠 들어와. 오빠 우리 집 처음이지? 나 이렇게 살아.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오빠. 음. 여기 신라면이랑 진라면 있는데 뭐 먹을래? 신라면? 알았어. 나 물 올리고 올게. 아 잠깐만. 물 올리기 전에 내가 오빠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. 손 마사지 해주고 싶어. 마사지라기보다는 수분 크림, 영양 크림 발라줄게. 이리로 와봐. 잠깐이면 돼. 이리로 와봐. 여기 앉아봐. 잠깐만. 잠깐만. edo. SP Morgan. release. o' h o'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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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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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서 했다고? 아니야. 라면 다 됐나보다. 오빠, 라면 먹자. 어때? 맛있어? 내가 잘 끓인다고 했는데 맛있는지 모르겠다. 좀 싱겁지 않아? 응, 많이 먹어. 오빠 다 먹고 좀 쉬었다 갈래? 그래, 그럼. 알았어. 내가 택시 잡아줄게. 내가 그렇지만 정말 맛있어.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다. 다 먹었어? 어, 내가 치울게 놔둬. 응. 그럼. 오빠는 손님이잖아. 택시 불렀으니까 금방 올거야. 오늘 정말 고마웠어. 즐거웠구. 다음엔 자고가. 알았어. 나 안나간다. 잘가. 안녕. 안녕.